자, 있다. 헤드샷 헤드샷 얘도 좀 가난하네 파츠는 좋네요 맛있게 먹었다 더 많은걸 기대했건만 옆에 사람있다 아마 걔가 나 잡으러 오지 않을까요 방금 내가 쏘네 열 받아가지고 파밍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다고? 그건 뭐야 그거는 뭐 어떻게 쓰는거에요 파밍을 도와주는 핵? 그건 뭐 아 진짜 눈에 뭐 들어갔다 잠깐만 그거는 뭐 템이 어디있는지 알려주는건가? 그런거는 다 핵 아니에요 그래도 어 어? 입에다 총이 없어 총이 없어 어떻게 AR 한자로 안 나오냐 이거? 어 아니 그래도 AR이든 슬라든 뭔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나오네 빤스런씨 아 저걸 놓치네 에이씨 총이 없자너 털렀네 아까 뭐 AR이든 뭐 있었으면 잡았지 저거 칩패드 아니 뭐 파츠는 이렇게 잘나와 감자 감자왕 스컬스나오면 거의 뿔템인데 고정기 빼고 그래 윈채 쓰자 그래 이거 그래 윈채라도 있었으면 잡았겠다 그래 그치 그 스트리머 대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쓸 수 있는 총이 윈채뿐이 없어요 윈채랑 요요요 권총 다시 윈채 버리고 바로 버려주고 뭐야 에이케 에이케 또 나오네 에이케 아까 쏟오프랑 이제 쏟오프는 잘 안쓸거 같애 급한 룰이 그 뭐야 그게 없어요 방어구가 다시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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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세기 두대 맞았는데 마치 도둑 아이씨, 빤스런 보스 저거 빨리 가야겠다 갈 길이 멀군 네, 저 버스는 왜 자기장 반대편으로 갔지? 어? 손님이다 같이 가 어이새끼 아까 개다 뭐 이렇게 반동부속 너 왜 왔냐 다시? 이 새끼 뭔 개거지템이야 이거 뭐야 왜 왔지? 오늘의 가장 최대의 의문 왜 왔나 시청자인가? 아이씨 아이씨 아 벅이 이거 진짜 너무 미끄러지네 아 벅이 이거 진짜 너무 미끄러지네 사람 있을텐데 근처에 아이씨 저 위에 있네 아 뭐 카고파리 저 위에 있냐 쟤는? 재정실인가 살아나가기 힘들겠는데 옆에도 한 명 있는데 옆에도 한 명 있는데 아이씨 아이씨 우짜지? 우짜일까 이거 좋아 언제나 우외로는 있지 아이씨 새끼 뚝배기 가로 갑니다 뭐야 뭐야 새끼 죽었는데 이 새끼 죽었는데 드아앗앗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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ㅜ 자 이거하시고 시체 어디갔어? 저 위에 있나? 오? 이거 뭐야? 삼조끼? 얘 시체 어디있어? 어? 으아아아아아악 아 저 가나새끼 저거 어? 맛있것도 없는데 이제 와 뚝배기 맞춰버리네 와 이 새끼 잘했어 그거를 기대했건만 까먹을 뻔 큰일나는데? 아이씨 또있네 아이씨 살려줍소 아이 뭐 같은팀이야? 왠쪽에서 난리야 이새끼들 이거 이새끼부터 해가지고 말이야 와 템 존나 좋다 이새끼 아리가또오 으아 더 많은걸 기대했건만 아이씨 its 쏟 Is 진짜 고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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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스티커 어떻게 바꾸나요? 스티커가 뭐예요? 아 그거 3개월 이상 구독하면은 저 모양이 바뀌어요. 그냥 뛰자. 뭔 소린데 이거 아까부터 와 저거 보험 뭐야? 미안해 내가. 미안한데 내가 감자왕이다. 너는 나한테 죽어줘야겠어. 오우씨 3빵? 좋은 판단이었다. 여기 뒤쪽에 사람 아닌가? 소리 들렸던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 보다. 얘도 삼뚝이었던 것 같은데? 맞죠? 잘 쓰겠습니다. 삼뚝 새거. 뭔 소리야 이거. 죽었어. 죽은 건가? 와 죽은 줄 알았어. 죽은 척이었어 저거. 옳지네. 옳지네. 오른쪽 하나 뛰었다고? 그러네 저거 뛰고 있네. 어? 어이 씨발. 으윽. 으윽. 하윽. 으윽. 품의 빛. 으윽. 아 아 아 저 뒤에서 우던 있었거든 아 집에 박을까 여기 아 애매한데 집에 박을까 그냥 뒤에 있는 애가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애매해 지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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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임물 무인고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세고 있네. 땡큐. 얘가 사이가 아니었으면 저 죽었을 수도 있어요. 이거 지금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됐거든. 여기 있어야겠다. 도핑 한 번 하고. 지금 반대편 위층에 한 명 있고. 이쪽은 내가 잡았고. 옆집에도 하나 있나? 원 바. 시치전. 원 좋됐다. 아예 사이가 안들어요. AK가 더 좋아해요 저는. 왼쪽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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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점은 어디에 있는지. mejor Fitness. 양쪽에서. 적에서. 왼쪽에서. 아마섹사. 이번에는 뒤에서. 춥고. 외곽은 끝난 것 같은데? 옆집이 한 명 있을 것 같애 이 집 아니면은 요거 요거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아니면 눈치 지금 눈치 오지게 보고 있지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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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에 붙었어요 얘 지금 오른쪽 체크하자마자 체크좀 하자 체크하자마자 이 집엔 없는 것 같거든? 인사도 저게 있다 누가 이 이쁘로 각폭 실패 집이 왼쪽에 4개 주는 왼쪽 오른쪽 한 명씩 있네요 집 밖에 한 명 들어갔다 이쪽에 아아 애매한데 이러면 이러면 이 바깥쪽에 있는 애 있죠 지금 제 바깥쪽 이 녀석 쟤가 나를 엿먹일 수가 있는데 구상싸움까지는 원좀 보자 이거 원어디야 아아 저 파란집이 좋아 구상싸움 하면은 칼국팔 버려도 쓸게 없어 슈타이 있니? 없네 젠장 아아 이 파란집이 있는 애 어떻게 하지 저거를 아아 이 파란집이 있는 애 어떻게 하지 저거를 아아 아아 이거 존나 진짜 난장파인데 저 파란집디 한 명 있고 내 오른쪽 아래 한 명 있어요 지금 그 아마 보일거야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게 좁혀질 때 이 창문으로 나가서 덮치자 답이 없다 이거 지금 파는 집안이 있죠 파는 집안이 있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그 때문에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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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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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